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요 말기암이라도 포기해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제가 말기암에 걸렸다고 상상을 해보면요 정말 절망적일 것 같습니다 의사선생님도 더이상 손실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또 이제 생존률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삶에 대한 의욕도 많이 떨어지고 나는 안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절대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설령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말기암을 앓고 계신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은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이십니다 암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요법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일단 소화기 암의 진행단계는 보통 0, 1, 2, 3, 4기로 나뉩니다 연기는 암이 점막 안에 머물러 있는 시기입니다 암이 점막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것을 연기라고 하는 거죠 1기는 암이 소화관 내벽에 있지만 주변에는 아직 전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0에서 1기는 조기암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수술로 암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도 0기나 1기 초기는 내시경 치료나 방사선 치료만으로도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대학병원에서 하는 수술 항암 방사선 이거 절대 받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암 전문의 분들 만나서 인터뷰 했을 때 가장 안타까워 하신 분은 이런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초기에 암이 발견되었고 이것을 간단히 수술만 하면 암이 제거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나는 수술을 받지 않겠다 나는 자연치유로 암을 극복하겠다 치료하겠다 이런 분들이 그 생각에 그 방식만 고집해가지고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0에서 1기였던 암이 2기 3기로 성장해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대학의 표준 치료 수술 항암 방사선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실 것도 없고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암을 치료하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치료법이에요 그래서 0기나 1기 이런 분들은 암이 조기에 발견된 거잖아요 그나마 정말 다행인 거죠 그래서 수술로 암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제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이제 암이라는 병은 완치가 되었어도 암이 발생하기 이전에 그 식생활이라든지 식습관을 그대로 가져가면은 암이 암 발명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추후 수술을 통해서 암을 완전히 제거했다 하더라도 추후 암이 다시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0에서 1기 조기 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로 암을 제거하고 내 식생활을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기에 발견한 것은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식생활을 해왔고 이 식생활을 바꿀 기회를 내가 이제 하늘에서 주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식생활을 바꾸신다면은 내 몸이 이제 암이 생기지 않는 몸으로 바뀌게 되고 이제 암과는 영영 만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암을 예방하는 식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셔야 됩니다 2기는 암이 주변에 가까운 림프절로 전이된 상태입니다 3기는 암이 장관벽에 깊게 침윤되고 멀리 있는 림프절까지 전이된 상태입니다 침윤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침윤은 암이 정상조직에 심투해서 퍼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2기는 림프절까지 전이된 상태이고 3기는 멀리 있는 림프절까지 그리고 장관벽에 깊게 침윤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흔히 이제 2기에서 3기의 암을 진행암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상황에 맞춰서 수술이나 항암제, 방사성요법 그 외에 다른 치료를 병행해서 암을 이제 치료하게 됩니다 림프절로 암이 전이됐다는 것은 수술로 눈에 보이는 암덩어리를 제거한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가 다른 부위로 번졌거나 곧 번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기나 3기 정도 되면은 눈에 보이는 암, 수술로 제거가 가능한 그런 암들을 싹 이제 다 제거했다 하더라도 미쳐 보이지 않는 그런 암세포가 다른 부위에 퍼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혹은 퍼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때문에 이제 항암제나 방사성요법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때 식사요법을 병행하면 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 효과를 더욱 높여서 암이 전이하거나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사요법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애초에 암이 생기지 않은 그 근본, 그 원인을 가져가려고 하는 게 식사요법인 거죠 일단 눈에 보이는 암은 표준 치료로 제거를 한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암이라든지 암이 애초에 생길 수 없는 내 몸을 만드는 것은 식습관, 식생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4기에는 간이나 폐 등 소화기 외의 다른 장기로 암이 전이해서 종양을 완전히 적출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술도 이제 부분적으로만 가능하고요 방사선이나 항암제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술, 항암, 방사선을 하더라도 암의 완전한 제거가 이제 거의 불가능한, 어려워진 상태를 얘기하죠 그럼 이때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식사요법밖에 없는 겁니다 표준 치료가 이제 거의 어려워지니까 상대적으로 식사요법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 경우에 식사요법을 철저히 지키신다면은 60에서 70%는 개선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4기 중에서도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를 이제 말기암이라고 합니다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던 말기암 환자가 식사요법으로 회복해서 건강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실제로 이 책의 저자인 와타요 다카오 박사는 많이 봐왔다고 합니다 이제 말기암 같은 경우에는 사기암도 그렇지만 수술, 항암, 방사선으로 완전히 암을 치료하고 제거하는 게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한계에 다다르는 거예요 그 전들은 이제 뭐 수술로 완전히 제거를 한다거나 항암이나 방사선을 통해서 좀 남아있는 암들을 제거하는 게 가능한데 이 사기암, 말기암은 이런 표준치료 자체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에 내몰리는 거죠 그러면은 대학병원에서 그 의사선생님들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환자 입장에서는 대학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고 해서 내 소중한 내 목숨, 내 인생을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식사요법 그나마 할 수 있는 식사요법에 집중해야 한다는 게 이 책의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식사요법을 집중했을 때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말기암 환자분들이 회복해서 치료가 되는 경우도 많이 봐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대학병원에서 안 된다고 해서 그 환자들이 모두 안 좋은 결과를 맞이했느냐 그렇지 않다 실제로 치유가 된 사례들이 있다 그럼 우리는 대학병원 의사가 안 된다고 할지 몰라도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되는 거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식사요법을 시작해봤으면 한다는 거예요 이제 암의 단계별 5년 생존율을 가져와 봤는데요 1기 때는 굉장히 생존율이 높습니다 80%, 90%도 있고요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96%입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기수가 뒤로 갈수록 4기로 갈수록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1기, 2기 이런 경우는 이 생존율이 높은 치료법 표준치료 같은 걸로 살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방법들은 안 되는 경우인데 그때 포기하지 말고 식사요법을 진짜 진지하고 철저하게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말기암이라고 해서 다 안 되는 건 아니고 식사요법을 통해 충분히 치료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여러분들의 생명은 소중하니까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철저하게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어떻게 식사요법을 하느냐 그건 제가 다음 영상부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암에 걸리지 않으신 분들은 암이 내 몸에 절대 뿌리 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올바른 식생활을 정립하시고 이미 암이 내 몸에 뿌리를 내렸다 이렇다면 이 암이 사라질 수 있도록 같이 공부해가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